관악산 동쪽에서 본 청계산의 서쪽 모습 청계산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의왕시의 경계에 걸쳐있는 산으로 대표적인 흑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고 높이의 좌표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산 73에서 14번지에서 220미터 남서쪽으로 위치해 있다. 모함은 호상 흑운모 편마함과 세립질 편마함이 각각 약 45%씩 차지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백질 편마함 화강암질 편마함 산성암맥 및 석회암이 국지적으로 출현하였으며 저지대의 경작지 인접지역에는 충적층을 볼 수 있다. 모함의 특성상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깊이가 깊고 입자가 고운 갈색산림 토양이 형성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양제나들목의 서쪽 방향에서 시작한 산세는 반대편으로는 과천시의 서울대공원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과 금토동 의왕시 청계동과도 이어져 있다. 195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청계산 곳곳에 군사시설이 있으므로 등산시 군사시설 출입 촬영금지에 주의가 요구된다. 청계산은 한남정맥에 속해 있는 산으로 칠장산 죽산에서 시작한 백두대간의 줄기로 도덕산 국사봉 상봉 달기봉 문어미고개 한박산 학고개 부하산 매죽고개 석성산 할미성 인성산 형제봉 관교산 백운산 수리산 국사봉 천계산 응봉 관악산 소래산 성주산 철마산 계양산 가현봉 필봉산 하군산 겉고개 문수산 등으로 이어주고 있다. 주봉인 만경대 주위로 옥녀봉 천계봉 이수봉이 모여 있다. 숲이 울창하고 계곡은 깊고 아늑하여 찾는 사람이 많다. 특히 이수봉은 무호사와의 연루된 정여창이 이곳에 숨어 위기를 두 번이나 모면하였다고 지어진 이름으로 봉은 높지 않지만 남북으로 흐르는 능선을 중심으로 산세가 수려하게 펼쳐져 있다. 정상에 서면 북서쪽으로 펼쳐진 계곡 아래 과천시와 동물원 식물원이 있는 서울대공원 각종 놀이기구가 있는 서울랜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경마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지만 과천의 서울대공원에서 바라보면 대공원 뒤에 병풍처럼 둘러 있으며 바위로 되어 있는 정상인 만경대가 우뚝 솟아 보인다. 산 중턱에는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청계사가 있다. 고려말 이세계시에 청룡산으로 부른 기록으로 보아 과천관하의 왼편에 해당되어 좌청룡에서 청룡산의 산명이 유래하였다고 전해진다. 한편 청룡이 승천했던 곳이라 청룡산으로 불렀다는 설도 있지만 맑은 계곡이라는 뜻의 청계산이란 비슷한 음으로 변이되어 신증동국녀지승남에는 청룡산으로 명시되어 있다. 높이는 618미터으로 서쪽에 위치한 관악산과 더불어 서울의 남쪽 지역의 쌍벽을 이루는 산이다. 관악산, 청계산에서 발원한 양재천은 과천시를 거쳐 서울 강남까지 흐르다가 탄천과 합해지는 한강의 지류다. 양재천의 옛 이름은 공수천이었으며 백로가 빈번히 날아든다고 해서 하겨울이라고도 불렸다. 또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530번지 일대인 청계산 자락에 위치한 남공철의 집터는 정조와 순조를 걸쳐 50년간 벼슬한 새독가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돼 있는데 44세되던 순조 1년에 옥경산장 남공철은 청계산 자락에 우사영정을 마련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산등성이에 오르면 북서쪽으로 과천시와 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 국립현대미술관이 내려다 보인다.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오르면 옥녀봉이고 왼쪽으로 오르면 매봉을 거쳐 청계산의 정상만경대에 이른다. 정상인 만경대는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진입이 불가하다. 서울대공원이 푸른숲과 맑은 공기를 자랑하는 청계산 기슭의 산림욕장이 1998년 6월에 개되었다. 7.38km 길이의 산림욕장에는 얼음골숲 등 8만 1500제곱미터 면적의 11곳의 휴식공간이 갖춰져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